출력. 채널당 50W. 저희 아들이 만드는 조립식 장난감보다 더 쉬워요. 앙증맞은 클래스 D 타입의 오디오 앰프입니다. 무려 출력을 50W, 채널당 50W가 나온다는 클래스 A, 클래스 A, B, 클래스 C, 클래스 D. 이렇게 ABCD로 넘어가는 순서거든요. 공교롭게도 D가 디지털이라는 오해로 많이 하시는데 디지털 개념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PWM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는데 어쨌든 클래스 D는 디지털의 약자는 아닙니다. 근데 클래스 A가 진공간 앰프, 저희가 예전에 만든 거, 식스피어 앰프 같은 경우에는 효율을 보통 20% 정도밖에 안 보거든요. 근데 클래스 D 타입은 무려 90%가 넘는다는 극강의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전원으로도 50W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출력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14,020원입니다. 국내 업체에서 샀고 근데 여기 쓰인 칩이 찾아보니까 TPA3116D2 라는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죠. 여기에서 만든 칩입니다. 미국 회사죠. 스펙을 보면 출력, 채널당 50W. 진공간 오디오 아무 문제 없죠. 이 정도만 돼도 진공간 오디오에 비하면 말도 안되게 획기적인 앰프죠. 진공간 시대에 이걸 봤으면 외계인이 만든 거라고 했을 거예요. 사실 만드는 재미는 없어요.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간편하게 이렇게 제작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싸게 이런 게 나오니까요. 제품 안에 이만큼 다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보호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이거 지금 뗐고 조립을 해 볼게요. 케이스가 또 있어야지 또. 이게 어느 제품 안에 껴서 쓸 거라면 케이스 없어도 되는데 단독으로 쓰실 분들이 있으니까 케이스를 이렇게 같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위에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조립하기 전에 잠깐만 보면 칩이 있고 이게 블루투스 칩 같아요. 블루투스 5.0까지 같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앰프도 되고 블루투스도 되고 정말 완전 원스탑 솔루션이에요. 스피커 왼쪽 오른쪽 있고요. 3.5mm 억스 라인인 잭 있고요. 전원입니다. 전원 겸 볼륨으로 와슈아랑 너트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만드는 조립식 장난감보다 더 쉬워요. 드라이버도 들어있어요. 오우. 만약에 제가 저 혼자 쓰는 사무실로 출근을 한다면 저는 아마 이런 거를 하나 갖다 놓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음악을 틀어놓을 수 있도록 아! 깜빡했네요. 어디 갔노? 여기부터 있었네요. 발열! 아 이거 더러워졌다. 발열이 생기기 때문에 방열판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네. 방열판을 이 칩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렇게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예전에 클래스틱 이런 사이즈 비슷한 걸 써봤는데 풀볼륨으로 가지 않는 이상 열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결국에 효율을 잡은 거죠. 일단 임시로 연결해서 기본 작동이랑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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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